강서구의 대표 전통시장 중 하나인 화곡 남부시장 주변은 그동안 거리가게가 보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민 통행에 불편이 많았는데요. 강서구가 거리강의 상인의 생존권과 주민보행권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등촌로 화곡 남부시장 일대 85m 구간에 허가제 거리가게를 조성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구민들의 보행권과 도시 미간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의무를 다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거리가게 허가제로 무질서하게 난립했던 기존 노점이 작지만 규격화된 거리가게로 질서정연하게 바뀌었습니다. 또 거리가게이 판매돼 12개가 새로 제작돼 설치됐으며 보도 중간에 있는 가로수 일부와 보도가 정비됐습니다. 한편 이번에 조성된 거리가게는 내년 1월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구는 허가제 장단점을 시범 운영 기간에 파악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